오늘 키움증권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4,400억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재희 기자. 네, 키움증권이 4,4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인데 일반 공고가 기존 주주들을 위한 대상이라면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이 조달되면 키움증권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자기 자본이 3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해서 이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환전환우선주가 뭐냐 하면 일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투자금액의 전액 혹은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요구, 그런 권리, 그런 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통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 주주가 다우기술이거든요. 다우기술을 비롯해서 하나투자증권이나 KB증권 등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가는 기준가에서 25% 할증, 할증된 그런 금액이고 이걸 통해서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고요. 또 KB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도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433억 원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나비의 빌은 29일부터이고 신규 발행 주식이 모두 1년간 보호 예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물이 출해되는 걸 막고 보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앞서서 할증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가 대비 할인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할증을 했다라는 데에서 그리고 보호 예수기관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좀 깐깐한 유상증자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자로 인한 주가 우려, 좀 제한적이죠? 네. 오늘 키움증권이 현재도 8%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13만 원 선을 딱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건 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쪽에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가능성을 언급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조금 더 다른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수제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매수의 심리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주가는 키움증권이 12만 9,500원으로 13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밝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키움증권인 종합투자 그 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상환권이 사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자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키움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2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RCPS 발행이 완료가 되게 되면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3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자기자본 3조 원을 넘기게 되면 종합금융투자업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종합종투사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8개 증권사가 우리나라의 종투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세증권, 그리고 신한, 메리츠,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8개 증권사가 종투사로 지정돼 있는데 키움증권이 9번째 종투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종투사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BS라고 해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이것은 뭐냐면 해지펀드 운용사,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한테 맞춤형 대출이나 혹은 증권 대여, 혹은 자문, 리서치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공여, 그러니까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신용 공여가 자기 자본의 200%까지 가능해지는데요. 그만큼 IB 업무, 기업 대출, 기업 금융 업무 영역이 이전보다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키움증권 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게 키움증권의 한계다라고 약간 많은 평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키움증권이 이런 기업 금융, 기업 대출 업무까지 더 확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좀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속에 우리 증권사들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지금 단연 급등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오늘 키움증권 관련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이 자기 자본 확대를 통해서 신용 공여 추가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3%포인트 이상의 마진 창출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 시장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가 1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초대형 아이비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초대형 아이비라고 하면 자기 자본 4조 원을 넘는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투사는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키움증권이 종투사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자본을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초대형 아이비까지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겠다. 초대형 아이비가 되면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라고 있는 바일 수도 있겠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하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반면 KB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이 배당 상향보다는 당분간은 자기 자본 확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예측했던 대로 초대형 아이비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확대에 당분간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 상향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RCPS 발행에 따른 주가 희석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의견들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